10개월 만에 모인 전국 1만여 대학생들 꿈과 비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꿈과 비전 이제부터 V-up in Christ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수련회 캐스터 김한주 순장, 해설위원 정고은 순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고은 해설위원 1년이 아니라 10개월 만에 다시 평창 땅을 밟은 거죠? 작년은 메르스 때문에 수련회가 8월로 정격 연기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별 탈 없이 6월에 시작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3번째 수련회인데 선배님은 몇 번째 수련회이십니까? 네 저는 4번째 수련회입니다 저보다 많으십니다 그럼 혹시 CCC 여름 수련회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럼요 때는 바이아우로 1961년 불광동 수양광 초라하고 적은 물이었지만 한밤을 꼬박 세우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첫 대학생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와 우리 수련회 역사가 엄청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2016년 여름 수련회 또한 CCC 수련회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긋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네 저도 매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련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대기 중인 만명의 선수들 컨디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이따가 있을 찬양 시간에 우리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봐야 본격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요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컨디션들이 좋아 보이고요 표장을 보면 다들 밝습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선수들이 4박 5일 동안 받을 운해를 기대하면서 몇 달을 기도로 준비하며 달려왔거든요 반드시 이번 수련회에 V UP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메! 지금 이곳 평창 휘니스파크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현재 기온 26도씨 바람은 북서풍이 선선히 불고 있고요 수련회 하기 가장 적합한 날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년보다 올해에는 장마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기간 중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지금 날씨를 보십시오 참 맑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이면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어 왜요? 비를 맞으면서 드리는 저녁집회 CCC 여름 수련회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면 어떤 점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게 빗물인지 콧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이 묘미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어쨌든 비가 오든 안 오든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시맨들이기 때문에요 그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마칭밴드의 입장으로 개의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저 친구들이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강릉 문성고 30명의 여학생들인데요 두 시간 동안 단독 공연을 할 정도로 실력 있는 친구들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 여름 수련회를 위해 축하해주기 위해서 여기 먼 곳 평창까지 와주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마칭밴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수와 환우로 맞이하십시다 아 우리 형제 순자님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캐서니터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수와 환우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들 너무 예쁘네요 네 너무 예쁩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기수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거 아닙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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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지구 대전지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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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만나자 여름수련회 하세요 전동안되면여름수련회 닷컴 부산 지구 캠퍼스 보그마의 중심이 부산으로 성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갖고 부산특별시 신장님들 부산지구는 멋진 신장들이 넘쳐나고 생명력이 넘치네요 라는 지루한 사투리를 부산 표준어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아니지 정답은 살아있네 부산지구 고구마의 중심 살아있네 부산지구 서울 남지부 여기 천하보라 그냥 순원 바로 너 날 아껴주시는 순장님 순장도 순원도 성령 충만 땀 집은은 부역 강릉 속초지구 조로순장의 성령의 검 루피순장의 보금보금 열매 초파 남이순장의 사랑 보금들고 산으로 바다로 두려움은 없다 보금으로 뭉친 최고의 동료 강릉 속초지구 홍성지구 우리가 누구? 작지만 강한 지구 홍성지구 내 앞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오직 주님만 이끄는 사랑 그 어려운 걸 또 주님이 해내지 말입니다 안동 지구 이것이 바로 성령의 패기다 승리하는 안동 지구 경주 지구 경주 지키는 브레이크 맥 제천지구 제천지구 오늘도 주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서울 서지구 서울 서지구 이 소리는 서울 서쪽 시맨들이 CCC 여름 수련회에서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다이너믹 화지원 비어빈 나이스 안양 지구 주님만의 약물이 안양 지구 수원 지구 인천지구 인천지구 이상편지구 생년에 못 나와서 미안해 수련을 오느라고 샷샷샷 V up 인천 V up 인천 좀 더 기도해 세상을 이길 인천지구 화이팅 3척 지구 대구 지구 산기도의 영성 슛 축구 전도의 열정 슛 차원이 다른 헌신 슛 더위를 이기는 성령 충만 대구 지구 영주 지구 하늘 풍동 지구 풍터지마 슈슈슈 온다야 슈슈슈 동그만 하나 나 내게 환상 밑이 내 중들에 의정부 지구 주님 우린 오로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민동지들의 죄를 용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니 지금 뭐하는거네 이 건방진 갓나들 꼼짝말라우 날래저놈들 싸지껴버리라우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미워하는 마음과 적개심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입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의정부 지구 김천 구미 지구 김천 구미 지구 머리쓰는 작은데 간사가 왜 이래 많노 매일마다 숫자가 겁나게 늘고 있네 와 올해는 얼마나 지원할란가 전주 지구 전주 지구 다행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도워받은 이 인물을 예수님의 사랑과 세대여당에서 달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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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에 더러운 감찰에 되는 신자가의 목가가 예수님의 사랑과 도워받은 이 인물들 예수님의 사랑과 세대여당에서 달이 원주 지구 원주 지구 원주 지구 원주 지구 여덟 개의 캠퍼스가 모였다 기도하는 기도하는 실천하는 실천하는 환화되는 아이고 다시 원주 지구 여덟 개의 캠퍼스가 모였다 기도하는 실천하는 실천하는 환화되는 동원하는 나내내 너를 사랑한 열정의 원주 지구 목포 지구 영적 전쟁의 선봉 한국의 갈릴리 목포 지구 주중의 부르심으로 사람을 남는 법으로 세워졌다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목포 지구 목숨까지 포기하는 목포 지구 목자 대신 주님과 함께 포효하며 나아가세 서울 성남지구 성남 오 미라클 성남 빚어라 오 미라클 성남 벨류암 오 미라클 성남 버전암 예 부천 지구 제주 지구 제주 지구 제주 지구 상원 지구 상원 지구 상원 지구 상원 지구 마리에 마리에 순장님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마리에 쏠나 마리에 쏠나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러면 순장님들 사미순배가 어떻노? 그게 뭔데요? 사명에 미친 순장 백명 구경미 상원 지구 상원 지구 아리에 저eg음 여행 에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않니 세종지구 세종지구 오늘 밤 여름 출연회에 가장 빛나는 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부와 세종지구 예수님 만나 안탄 지구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좋아 사실인 것 십자가의 전달자 알찬지구 화이팅 동지부 캠퍼스 살릴 수 있습니까? 해봐야 알겠지만 잘할 수 복잡한 얘기는 됐고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해요 순장으로서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살려요 하퍼스와 민족을 살리는 서울 동지부 청주 지구 지난 50년 동안 민족 폭발을 위하여 달려왔다 청주 지구 캠퍼스의 군사들이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어져 추석이 되었노라 기념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 땅의 꿈을 꿈꾸자 비긴 어게인 백문일담의 사람들 청주 지구 이주 지구 LA 뉴욕 이름으로 청주 지구 솔 연습생 이름이 차비 천 19일 이언 moi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아우스 콩고 러시아 멕시코 큰 박수로 환희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신나는데요? 네 아주 다양한 옷을 입고 나와서 더욱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마지막으로는요 네 마지막까지 다 마쳤다고 합니다 네 혹시 해설위원님은 어떤 지부가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아 제가 청주지구라 그런게 아니라요 좀 청주지구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런 편파를 해설위원님이 해주셔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아 그럼 해설위원님은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캐스터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서울중앙이라 그런게 아니라 서울중앙이 가장 잘했던 것 같습니다 편파 해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중개석에 우리 CC에서 가장 멋진 분을 모셨습니다 CC 대표이신 박성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목사님이 너무 멋지셔가지고요 제 주변 자매들은 아 목사님 같은 분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아주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냥 고맙다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CC 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창의성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짧은 시간에 자기 지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전달했는가 그래서 거기에 뛰어난 아이디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수련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제를 외치고 수련회를 시작해볼까요? 목사님께서 V UP 외쳐주시면 다 같이 IN CHRIST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은 연습이에요 목사님 V UP IN CHRIST 네 연습이니까요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네 더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V UP V UP V UP IN CHRIST V UP V UP V UP V UP V UP V UP På TA ile ulos